동대문구가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.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성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만 6세 이상 대상자에게 연간 문화예술, 국내 여행,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군은 지난해 만 115장의 카드를 발급했으며 91.8%의 이용실적으로 서울시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동대문구는 고령층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계층별 맞춤 가맹정을 확대 발굴한 것으로 대상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